이화영 얘기를 길지만 짧게 빨리 스타카토로 쳐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김성태 폭로가 두렵다고 한 이화영 녹취록이 굉장히 흑폭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략 녹취록 내용이 뭔가 봤더니 김성태가 수사 과정에서 다 불어버릴까봐 겁이 난다 과거에 이재명 재판도 도와줬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카테고리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김영태라고 하는 변호인이 아무래도 녹취를 한 게 아닌가 현재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구치소 쪽에서 자체적으로 녹취가 되는 게 오픈이 된 건지 아니면 저 김영태 변호사가 녹취를 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팩트가 한 게 있다 변호사비대납 법원노비 불법정치자금 이 세 번째 걸로 거의 보여집니다 대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광장의 조직이에요 관리 비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재명 지지 모임이에요 2007년도 이때 이제 이해찬 연구재단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광장이란 이름을 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조정식 김성환 이해식 등 지금 보면은 이재명 거의 이제 호위무사 같이 같이 다니는 애들이죠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민주평화 광장으로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 도전같이 평화 이해찬 연구재단 광장 해서 요거 다 합쳐가지고 이재명 지지 모임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이화영 사건을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자고 한다면 이화영은 중간에 진술을 정확하게 두 번 바꿉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원래 내가 진술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진술을 바꾸고 바꾼 진술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술을 다시 고수해요 왜 원래 진술을 고수했을까 처음에는 이제 줄창 이거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 계속 얘기하다가 돌연히 이제 입장을 바꿔서 왔다 보고했다 첫 번째 번복 두 번째 번복은 요 1차 번복이 일어났을 때 박찬대가 부랴부랴 이화영이 거주하고 있는 그때 당시엔 뭐 구치소에 있었지만 용인 쪽으로 가서 누굴 만나느냐 이화영 측근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화영 측근이 이화영 마누라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화를 박찬대한테 바꿔줘요 그렇게 이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민주당 측 인사 두 명이랑 이화영 마누라랑 구치소로 이제 면회를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언제 공개가 됐느냐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했었을 때 자 봐라 민주당에서 그 윗선에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느냐 저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대표인 이재명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켜서 결국 입장이 다시 번복이 돼요 두 번째로 처음에 이재명한테 알린 적도 없고 이재명이랑 상관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엔 불어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런데 이제 마누라랑 변호인단이 찾아가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돌려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화영은 왜 첫 번째 입장이 돌연 바뀌었을까 이화영이요 중간에 멘탈이 한 번 깨져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화영한테 내연녀가 있었단 말이야 이와영이 쌍방울이랑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쌍방울 법인카드였어요 쌍방울 법인카드를 네가 왜 들고 다니면서 긁고 다녔어? 라고 하니 이 내연녀를 당시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를 시키면서 뇌물을 받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돌연 이 내연녀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쌍방울 법인카드의 이화영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다 뭔 소리야 야 누가 봐도 지금 이화영 동선이랑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계속 겹치는데 말이나 돼? 그랬더니 이 내연녀가 내가 따라다니면서 긁어준 거라고 그래서 반대 측 검사 측에서 다시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 마누라랑 다 있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족발 병원 즉 무슨 마니또같이 따라다니면서 긁어줬다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듣는다고 한 1, 2주 써먹고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니 누가 봐도 이제 위증이니까 과거에서부터 쌍방울로 뇌물을 받았을 때 그 돈들이 이 이화영 내연녀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까지 다 확인이 됐었단 말이야 결국에 이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했으니 도련 입장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그 법한은 이화영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모텔도 긁고 저것도 긁고 한 게 맞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다가 어디에서 도련 막혔냐면 자 그러면 이 주유소는 누가 긁은 건가요? 했더니 이건 내가 긁은 거예요 그래요 본인은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화들짝 걸려서 요때 사랑하는 내 여자 나를 지켜주다가 이렇게 마탱이 가는구나 미안해 오빠가 오빠가 너를 위해서 그냥 사실대로 다 풀어버리겠어 그래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랬으면 박찬대가 뜬금없이 용인에 가서 이화영 측근을 만나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들 이화영이 처음에는 내가 이화영 마누라 만난 적 없다고 딱 잡았대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맞아 만난 적은 없어 그런데 통화한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왜 통화를 했느냐 따져 모르니까 아니 이화영 측근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골때리게도 갑자기 이화영 측근 그 양반이 이화영 아내한테 전화를 걸다가 몇 마디 나누더니 나를 뜬금없이 바꿔줬다고 그래서 인사차 대화를 나눈 거라고 국민 알기를 정말 개딸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개딸들이나 그런 걸 믿어주지 어찌됐든 이에 관련해서 김성태는 내가 전체 금액이 800만 달러가 북한 쪽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거 이재명이 알고 있다 이미 나한테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 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 보시면 송명철입니다 북한 송명철 북한 애들이랑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기에서 무슨 스마트팜인지 먼팜인지 아무튼 팜팜을 하겠다고 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 세 번 외치자구요 성태가 외쳐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봉 한번 하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이게 누구 목소리냐 나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그런데 나중에 이화영이 거기서 이제 이 송명철이랑 김성태랑 이런저런 회의하고 있는 사진도 찍히고 결정적으로 또 술 처마시는 사진도 찍힌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처음에 너 그 자리에 없었다며 우연히 정말 하필 우연히 중국까지 가서 어떤 건물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진짜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복도로 걷고 있는 와중에 아는 사람 목소리가 저쪽에서 들려오길래 가서 봤더니 얼랭 김성태 회장이네 그래서 이런저런 몇 마디 좀 나눠수다 그런데 너 김성태 회장 아예 모른다며 어? 네가 그렇게 주둥이 털었잖아 김성태는 너랑 같이 마 술도 먹고 어?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어? 다 했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뭐야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형처럼 북한에 있는 송명철한테 막 술 취해갖고 명철아 명철아 우리 화영이 형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동생이네 명철아 명철아 이런 게 다 찍힌단 말이에요 응? 어찌됐든 이 폭로에 의해서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이 이제 별짓을 다 했죠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이화영이 이화영 아내가 그렇게 이제 주둥이를 털었고 중간에 이제 형근택이는 변호인단 이쪽에서 이제 또 잘려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재명이가 어느 날 이제 이 재판에 관련해서 재판 안에서밖에 공유될 수 없는 자료 하나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떡하니 올리면서 이거 보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검찰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해서 판사도 아닐 텐데 그러면 뻔할 뻔짜 이화영 측 변호인단일 텐데 그래서 이화영 측 변호인단이 내분이 일어나요 형근택이가 지금 계속 옆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당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형근택 측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불리할 수 있는 발언 아예 못하도록 틀어막으려고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화영 변호인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면서 형근택이가 자료 유출도 했겠다 일단 해임은 돼요 이에 관련해서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막 사람과 전쟁 찍으면서 변호인단은 교체되는 게 맞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화영이 아 집사람이 그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원래 해주시던 그 변호사님이 나 계속 변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방청객에 있던 이화영 마누라가 안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돼요 검찰 회유당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해 미치겠네 아유 그냥 정신 좀 차려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을 지기는 바람에 또 재판이 연기가 돼요 자 급기야 내가 검찰 진술 받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 검찰이 나한테 소주 한 잔 주면서 연어회 하나 주면서 회덕밥까지 해장으로 먹으라고 주면서 내 진술이 번복된 이유가 요 술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재명인은 또 어떻게든 이화영 1심 선고일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딱 봐도 이거 유죄 떨어지기 생겼고 그래서 아 그냥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 접촉하고 이런 거 금지인데 이거 한 방에 모아놓고 술판 버린 거 cctv만 공개해라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그것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래놓고는 요거 아시죠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를 여기다 숨겨놓고는 이화영이 뭐라고 답변할 건지 이런 거 간파해서 이거 인권유린 하고 있다고 그런데 웃기게도 여기는 영상 녹화실이에요 들어갈 때 써 있어요 영상 녹화실 여기에서 진술을 하는 건데 이 영상 녹화실은 왜 있느냐 피의자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호결에도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닌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를 조사한 건 아닌지 즉 피의자를 위한 제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몰래카메라라고 이런 정줄론 민주당 애들까지 안 쳐다놓고는 선동하기 바쁜 거야 안쪽팔린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화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사건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했을 때 그래요 내가 진짜 죄를 졌어 그런데 형법상 내가 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능적 방어기제니까 그만큼 거짓말도 하고 그에 따른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요리저리 도망가려고 하는 방식도 취하는 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재명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재밌는 게 이재명이 승인을 해줘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건으로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백현동부터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사건 경기도 법화까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짜고 모의를 해도 이재명의 승인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상상에 그치는 여러분들 상상 속으로 한 번씩 막 은행 터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행을 털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할 때부터 그때부터 범죄로 진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참 웃긴 게 본인 승인이 없으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결국 본인 승인 때문에 지금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나는 몰랐다 일단 이것부터 시전 두 번째 검찰이 조작했다 문제는 본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사건에서요 사실상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3심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1심에서는 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다 선고받았어요 재명이 측근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 본인한테 오는 것도 맞아요 유죄가 되기 싫으면 논리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 논리가 뭐냐 나는 바보 천치라서 얘네들이 나를 이용했네 내 측근이라는 놈들이 나를 이용했어 그 논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놈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반이 진짜 정줄을 놓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놈이 여러분들 최근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봤을 때 40%가 넘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재명이 사건이 그래서 재밌는 이유가 너무 쉬운 문제인데 1 더하기 1은 기우미가 아니라 2가 나와야 돼요 1 더하기 3은 4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인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니 진짜 믿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라고 했잖아요 승인 이 승인이 문제라고 그래서 결국 또 모르세로 일관해요 이화영이 나 모르게 추진한 거라고 말이 됩니까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제끼고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래 이재명 허락도 없이 중국까지 넘어가서 저렇게 쌍방울과 북한놈 만나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본인 스스로가 쌍방울은 내복사 입은 게 전부라고 그렇게 주둥이를 털었지만 알고 봤더니 전영수 씨라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다섯 번째 이재명 극단적 선택 사망자 그 사람이 과거에 김성태 배장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간단 말이야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쌍방울 회장 모친 조문상을 가냐고 이거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 뭔가 숨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분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라고 너 때문에 지금 희생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또 그 과정에서 전영수 씨가 네 주변 측근 좀 진정성 있게 관리 좀 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핏 들었을 때는 사람답게 대해줘라 이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그 양아치들 관리 좀 잘해 이 뜻이래요 그만큼 전영수 씨가 압박을 엄청 받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전영수 씨가 불까봐 걸핏하면 이재명 측근들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죠? 전영수 씨 장례식장에서 제명이 7시간 기다리다가 겨우 조문하고 돌아갔어요 유가족들이 자꾸 막아서 그런데 제명이가 거의 강압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문하고 그냥 휑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이런데도 관계가 없어? 내복사 입은 게 다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대복사업 관련해서 본인이 또 아이고 그냥 그 SNS 요것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어?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 할게요 이거 누가 썼어? 제명아 니가 쓴 거야 또 참모진이 썼다고 주둥이 털래? 어? 그러면서 아니 결제가 올라와서 그냥 클릭만 한 것 뿐이에요 그 내막은 나도 잘 몰라요 클릭만 했다고? 야 지금까지 지켰어 그러면 이거는 또 이화영이 몰래 들어가서 도장 찍고 나왔단 얘기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사건을 재밌어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던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 북한 가고 싶어요 방북을 초청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공문 그 공문이에요 나를 북한에 초대하겠다고 하는 요청서 좀 이쪽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요게 다섯 번인가 전달이 되다가 결국 막혀 코로나 문제로 그래서 우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800만 달러만 날려 그래서 울었어요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이랑 통화하면서 울었대잖아 그거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실제로 이거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그러지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이 또 대선까지 지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얘가 캄보디아로 도망간 거야 대선 졌을 때 웃기죠 처음에는 좀만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이걸 또 어떻게 알고 물어가지고 여기로 끌고 들어온 거야 근데 김성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깡패예요 김성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정치권하고 얽혀있으려고 했느냐 김성태가 여러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대부합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쌍방울을 이제 매입을 해서 요 쌍방울로 내가 호재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잔뜩 올린 다음에 그거 대팔해하려고 그런데 막연하게 북한이랑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 호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누가 뒷배경이 되어줘야 돼 그게 누구냐 경기도지사 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는 쟤네들이 시키는 대로 북한 쪽에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또 이재명은 왜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느냐 또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명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뭡니까? 북한 쪽이에요 애가 족보가 없어서 진짜 웃긴 게 과거에 문재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북한에 갔었을 때 제명희만 쏙 빼고 서울시장이랑 강원도지사만 데리고 갔었단 말이야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북한 쪽에 줄을 대야 그쪽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웃기죠 서울시장은 데려가고 이 강원도지사는 적경지 대표자격으로 그러면은 경기도지사도 가야 돼요 적경지 대표자격으로 근데 제명희를 빼고 데려가 얄미워서 그래서 이해찬 쪽이랑 붙은 거예요 이해찬이랑 문재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요게 나온 거예요 광장이라고 하는 이 연구재단 원래는 이해찬 거죠 요게 이재명 걸로 넘어가는 거야 과거 총선 때 문재인이가 당대표 시절에 김종인이 이해찬을 날려요 그거 끝까지 묵인하면서 강행을 시켰어 근데 재밌는 건 어찌됐든 그때 이해찬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돌아와 그것도 웃기지 그런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고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고 너 대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하면서 내 800만 달러 정확하게 다 세면 한 천만 달러 된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지긴 네가 찍은 건데 했더니 광주에서 공천받고 당선이 된 이 박균택이라는 검사 출신 이재명 측 변호인이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전면허증 요 뒷부분에 보면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그게 그러면 경찰청장이 직접 찍어서 준 거냐 요 주둥이를 털어요 아니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배포가 되는 운전면허증 그거랑 사업을 진행하는 그것도 그냥 사업이 아니라 거대 사업이 진행되는 그것도 경기도랑 북한이랑 엮여서 그 사업에 찍힌 직인이랑 동급으로 놓고 지금 변호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웃기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웃겨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이번에 재명이가 이번 쌍방울 대북성금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배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이 이화영 1심을 선고한 그 판사가 다시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측이 이거 재판부 재배당해달라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이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이 이제 더 길어지죠 재명이가 두려운 건 이화영한테 1심을 선고한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유죄를 줄까 봐가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속도감이 미친듯이 빨라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에 관련해서 검찰 측은 이화영이 자백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아예 뺐대요 뭐야 뭔 소리야 왜 빼해 봤더니 검찰 측이 그거 없어도 증거로 입증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 재명이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화영한테 판결을 내린 판사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갔다가는 난리 날 것 같다고 최근에 또 우리 여당이 여러분들 질질 또 끌려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안타깝게도 이 녹취록 관련해서 출저 여기에 또 민주당이랑 이화영이 걸어제끼니까 요것도 해명한다고 바빠 그러지 말고 뻔뻔하게 좀 싸워 얘네들 봐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하면서 지금 이게 뭐 정기고문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제발 대통령이랑 좀 그만 싸우고 민주당이랑 좀 싸워 나 진짜 죽겠어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이화영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aquesta laugh 빨뿐 J tu 빨뿐 J tu 염 t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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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